장악할 수 있을까 장악할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악할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아니처럼 그렇게 장악할 수 있을까 내 친구들 하나 둘씩 떠나가고 설마 했던 내 친구마저 떠난다 운명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여자 맘은 진짜 진짜 모르겠다 장악할 수 있을까 장악할 수 있을까 통장 된 거 없는데 장악할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장악할 수 있을까 이 집 갈 수 있을까 이 집 갈 수 있을까 이 집 갈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야 남자처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거 하냐 다시 사랑이란 건 알 수 있을까 소녀 같던 내 순수함 어디 갔나 여자 맘은 나도 내가 모르겠다 장가 갈 수 있을까 이제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이제 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올해도 가는데 장가 갈 수 있을까 이제 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장가 갈 수 있을까 언젠간 우리도 언젠간 우리도 장가 갈 거야 이제 갈 거야 우린 꼭 갈 거야 꼭 갈 거야 내년에는 꼭 간다 하자 난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달려가고 있어 네가 좋아 하는 노래를 들으면 룰루랄라 오늘은 왠지 가벼운 발걸음 911 우우우 우우 너로 만나러 가는 길 바람 하늘에 달콤한 구름이 춤춤 정당하게 불어오는 하얀 바람 산란산란 오늘은 왠지 모든 게 완벽해 너를 만나러 가는 길 두근두근 멈춰지지 않는 이 설레임 나의 맘은 하늘을 날아가고 꿈만 같은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너와 나의 달콤한 사랑 얘기 난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네가 좋아하는 물을 부르면 눈물할 날 오늘은 왠지 가벼운 발걸음 너를 만나러 가는 길 두근두근 멈춰지지 않는 이 설레임 나의 맘은 하늘을 날아가고 꿈만 같은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건가 너와 나의 달콤한 사랑 얘기 두근두근 멈춰지지 않는 이 설레임 나의 맘은 하늘을 날아가고 꿈만 같은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걸까 너와 나의 달콤한 사랑 얘기 나의 맘은 하늘을 날아가고 나의 맘은 하늘을 날아가고 나의 맘은 하늘을 날아가고 너와 나의 맘을 날아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